안녕하세요 편만드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편만드는남자 시리즈 언제언제 나오나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는 웬만하면 5월 초에 올려드릴거에요 그러니까 10일 되기 전에 이걸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CPU 가성비 비교표를 올려드릴겁니다 CPU 가성비 비교표까지 올려주고 난 뒤에 이거는 한 중수쯤으로 할까요? 15일 지나서 월간 견제 올려드릴거에요 이 순으로 하는게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원래 그전부터 비슷하게 하고 있었고요 그래픽카드랑 CPU 가성비 비교표를 만들어야 월간 견제 만들때 좀 더 가성비가 좋게 저도 짤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차례로 봤을때 내 월간 견제기 왜 이렇게 짜져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거구요 그래서 꾸준히 이 순서대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이상 안 물어보셔도 되겠죠? 차례로 그래픽 CPU 월간 견제 올라온다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뭐 나머지 쿨러나 케이스 시리즈도 물어보신 분 종종 있는데 SSD나 이거는 날짜를 정확히 정해서 올려드리기는 좀 어렵고 요요 날 때마다 요요 날 때마다 리뉴얼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래픽카드 2월 주요 뉴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번째 5600XT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5600XT가 아주 가성비가 좋다고 기대하시는 분들 꽤 많았을거에요 왜냐하면 나오는 가격이 279달러거든요 그러면 뭐다? 2060보다 싸다 성능은 2060에 근접해서 나왔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겁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표를 보면은 이 5600XT가 두가지가 있어요 15번째 줄에 하나 있고 21번째 줄에 하나 있죠 이게 왜 두가지 버전이 있냐면 첫번째는 구 바이어스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리뷰어들한테 나눠준 초창기 바이어스 버전 그러니까 이 버전 그대로 보통 그래픽카드도 설계를 한겁니다 전원부나 발열 이런걸 다 맞춰서 근데 막상 이걸 딱 내놓으려고 하니까 얘네들 목표는 그거였어요 1660TI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을 1660TI와 비슷한 가격에 내놓겠다 근데 갑자기 엔비디아에서 이릅니다 우리 2060가격 공식 하락시킵니다 299달러로요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성능차이가 좀 제법 나거든요 초창기 바이어스 보면은 얼마나요? 한 12% 13% 나죠 한 단계 차이쯤이 나는거에요 근데 이게 2만원밖에 차이 안나면은 당연히 2060은 살 것이지 5600은 나오자마자 그냥 사장돼 버리겠죠 그래서 AMD도 이거에 대응을 하겠다고 급하게 만든게 파이널 바이어스 바이어스 버전을 변경하면서 클럭을 막 잡아당깁니다 오버클럭을 한거죠 그래서 내놓은게 이 5600XT 파이널 바이어스 버전입니다 근데 성능은 무려 15% 가까이 향상이 됐어요 기존 버전보다 그래서 2060보다도 약간 높은 성능에 올라가게 되었던거죠 어? 그럼 좋은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관가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그래픽카드는 당연히 처음에 줬는 바이어스대로 설계를 했어요 맞죠? 그러면 펜도 거기에 맞춰서 이 발연량에 맞춰서 펜이 회전할 것이고 어? 히트싱크도 여기서 나오는 발열량에 맞춰져 있을 것이고 전원부까지 얘가 원래 소모하는 전력량에 맞춰 있을겁니다 근데 15% 가까이 성능을 올릴거면은 진짜 더 많은 전력을 때려받고 온도도 발열도 훨씬 높아지는거죠 그래서 딱 맞춰서 설계하는 회사들은 바이어스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진짜에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진짜입니다 진짜에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7970도 1기가 버전 바이어스 따로 있잖아요 아시죠? 그 바이어스 터프시었을때 레퍼런스 기반인 제품들이 고주파음이 너무 커져서 혹은 팬 소음이 너무 커져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셨을겁니다 마찬가지일거에요 바이어스를 제조해서 아예 주지 않을수도 있구요 너무 쿨링이 안좋은 제품이나 전원부가 부실한 저렴한 5600원 만약에 여러분의 개조 바이어스를 덮어 씌우더라도 소음이 올라가거나 고주파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발열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원래 여유있게 짰던 것들은 상관없이 그냥 새 바이어스를 덮어서 보내겠지만요 그래서 5600원을 산다 가성비 좋지 않냐 이럴때 내가 좀 걱정이 됩니다 9버전 바이어스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을 살수도 있는거구요 제조사가 능력이 안되서 일단 내놓은 제품이 전원부가 부실해서 바이어스 업데이트를 안해서 내놓을수도 있구요 거기다가 바이어스 업데이트를 했다 하더라도 뜨겁고 시끄러울 수가 있다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되겠지만요 이거 꼭 기억에 두시고 5600원을 구매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나는 지금 당장 사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거 뭐 추천된다고 하니까 사면 안돼요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한가지 더 있는데 지금 제조사마다 메모리를 12G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4G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속도를요 그래서 이거 메모리 속도에 대해서 성능이 좀 나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똑같은 제품인데 저 밑에 있는 놈하고 이 위에 있는 놈하고 성능 편차가 너무 크다는거에요 그래서 5600이 가성비가 좋다 이거에 지금은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여튼 이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번째 뉴스고요 두번째 뉴스 차트의 신선 개선을 위해 색상을 변경했습니다 이건 내 자체 뉴스에요 여러분 표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표의 색상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 확인하시면 될까요 세번째 206건 시리즈 가격 하락을 엔비드에서 공식 발표했다 이거 아시죠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대충 설명드릴게요 원래 초기 출시가가 349달러 했습니다 꽤나 비싸죠 그래서 40만원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됐잖아요 제일 싼 제품도 40만원이 넘어섰어요 좀 괜찮은 제품 사면 45만원, 6만원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걸 일단 한번 가격 하락을 했는 상태입니다 320달러로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을까요 거의 30달러 가까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요새 좀 저렴한 애들은 30만원 후반 그리고 좀 괜찮은 애들이 40만원 초 정도에 팔렸었죠 근데 여기서 또 20달러 정도 내린거에요 21달러 그래서 299달러로 판다고 하는데 그때 막상 제품 가격은 변경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달 기준으로 보니까 현금가는 한 700원 차이 나고 카드가는 한 1000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내렸어요 안 내렸는데에 대한 이유는 한 두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번째, 여러분 기름가가 어떻게 내립니까? 올릴 때는 팝팝 오르고 내릴 때는 야 우리 아직 재고 못 터뜨렸다 사고 때 비싸게 사왔다 그러면서 그 재고가 빠질 때까지 천천히 내리죠 아시죠? 우리 그래픽카드 수입하는 유통사도 별반 달건 없어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가격을 금방 안 내리는 겁니다 이게 첫번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두번째 이유 2060 저가형은 제품이 따로 나오게 된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60 KO 버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로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새 제품이 들어오기 전에는 2060이 안 내리겠죠 여튼 이 두가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제 내피셜에 가까우니까 대충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연결해서 네번째 뉴스를 얘기하자면 2060 KO 에브가에서는 가성비 모델을 하나 출시를 했어요 아직 출시 예정인가? 제품은 일단 보여줬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이게 좀 웃긴게 다이를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104 다이랑 106 다이랑 두가지가 있는데요 106이 2060에 쓰던 다이예요 104 같은 경우에는 2080, 2070에 쓰던 다이고요 근데 얘는 그게 혼용돼서 나온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쿠다코어 개수가 다르다는 거죠 같은 2060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60 KO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실제로 아마 다이가 큰 게 많이 달려 나온다 하긴 좀 어렵고 104 다이가 달려서 나올 때는 분명히 클럭 제약이나 아니면 아시다시피 메모리 대역 제한이나 이런 걸 좀 걸어서 나올 겁니다 완전체가 아닌 분량 다이를 재활용하는 거 같아요 아니면 아예 코어 부분에 컷을 좀 할 수도 있겠죠 일부를 그렇게 해서 내놓는데 이거 뭐 시제품이 아니고 테스트 제품을 어디서 구했는 다른 리뷰를 보니까 작업에서는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근데 실제 게임 성능은 별 차이 없다 하니까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여튼 KO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있길래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2월달 주요 뉴스를 살짝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바로 가성비 비교표를 보도록 합시다 뭐 뉴스 설명하는데 10분 지나갔네 가성비 비교표는 뭐 보는 방법 이제 다 아시죠? 그런 거 설명 안 하고 바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플래그십 제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4K 모니터 사용해서 중업 중하업으로 최신 게임을 지키려면 최소 2080Ti가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이거 하나밖에 없고 이게 가장 좋은 제품이고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전월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원 조금 넘게 떨어지긴 했는데 퍼센트에 따르면 1. 몇 프로라서 거의 그냥 오차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싼 제품 5종 평균입니다 카드카드 소풍 내리겠는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여전히 가성비는 똥이고 물론 성능은 가장 좋습니다 더 이상 설명 드릴 게 없어요 2080Ti가 여전히 가성비는 제일 나쁘고 성능이 제일 좋다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밑에 거 얘네들은 4K를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최하업으로 돌려야 될 겁니다 어지간 게임은 그 고사양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뭐 저사양 게임은 4K를 중업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최소 마지노선 제품은 1080Ti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080Ti야 단종됐으니까 판매 안 하니까 가격이 없고 그 위에 2070 슈퍼 2080Ti 에디션 파운더스 에디션 2080 슈퍼 순으로 성능이 좋아지는데요 가성비는 80 붙었는 것들은 그냥 다 노답이에요 보셀대피 5000원대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2070 슈퍼가 꽤나 괜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죠 가장 저렴한 제품은 현금가 기준으로 한 56만 정도 살 수가 있거든요 카드가랑 현금가랑 편차가 좀 심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 정도면 하이엔드급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하이엔드급 제품은 3000원대 가성비 1% 성능을 내기 위한 것은 3000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3000원대 가성비로 구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가장 하이엔드급 중에서는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쭉 봤을 때 2080Ti부터 2070 슈퍼까지 이 중에서 살 만한 제품은 여전히 2070 슈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2분기쯤에 발표가 되고 3분기쯤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 3080 시리즈가 나오는 날 이제 얼마 남았잖아요 6개월 남았죠 6개월 있으면 나올 거니까 당장에 2080Ti나 2080 슈퍼 샀을 때 6개월 쓰고 갑자기 가격이 대폭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좀 좋은 가격을 산다 하더라도 2070 슈퍼까지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제가 추천하던 제품 중 일부가 가격이 다소 오르지 않았냐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몇몇 제품이 품절이 되면서 가격이 올랐던 거지 그러니까 V1 제품이 이제 몬스터 같은 경우가 없었죠 블랙 몬스터 그래서 가격이 올랐고 뭐 그랬는데 그거 빼고는 거의 똑같더라구요 여튼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거의 그대로에요 그래픽카드는 자 그러면은 이제 퍼포먼스 라인업을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FHD 상호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거에요 144 그리고 QHD 한 60프레임 중상호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몇몇 제품은 뭐 80에서 90프레임까지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라데온7 이거는 아시다피 이제 거의 단종수성이라서 가격에 답이 없습니다 제끼세요 5700XT 가성비 좋다고 여러분이 정말 이거 사면 안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실제로 사신 분들 중에서 뭐 이상 없이 쓰시는 분도 있지만 이상 있다고 하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드라이버 20.13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생긴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정 게임에서만 생긴다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만 생긴다 아니면 나는 수시로 생긴다 여튼 아직도 문제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는 좋은데 사실 거면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만 사셔라 2070 파운더스 에디션도 한번씩 물어보신 분 있던데 뭐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냥 2070 여전히 판매하고 있잖아요 얘네 지금 특가하면서 싼 제품들 몇개 나왔다 사도 되나 물어보더라구요 특가는 사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가격이 나왔는데 2070은 살만한 제품이 아니에요 가성비가 별로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끼세요 2060 슈퍼는 또 어때요 2060 슈퍼도 사실 뭐 가성비가 좋다기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또 가성비가 나쁜 제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5700 스틸을 사려고 하는데 좀 불안하신 분도 있잖아요 나는 컴퓨터 잘 모르고 내가 하는 게임이 옛날 게임 위주다 그러면 2060 슈퍼 사시는거 추천드릴게요 가성비 등수는 퍼포먼스 라인업에서는 5등 정도 됩니다 딱 중간쯤에 들어가요 5700 이놈이 이놈이 가성비 걸출하다고 사면 안되냐 물어보신 분 많은데 지금 기준엔 또 2060한테 밀렸어요 가성비가 5700이 몇몇 제품이 가격이 살짝 올랐더라구요 쿠폰 끼워주고 뭐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드라이버 문제 있으니까 똑같은 5700 스티랑 똑같은 걱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성비 등수는 3등은 2060 2060? 괜찮지 가성비 등수는 2등인데 1등이 5600 XT 가장 성능 좋은 제품 기준으로 얘기한거라서 사실상 실제 1등은 206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에서 가성비 1등은 2060이다 5700 XT는 아직은 그냥 쳐다보지 않는게 좋다 베가도 그냥 제끼는 라인업 2080은 아니 1080은 이미 단종이라서 무시하셔도 좋구요 여튼 여기서는 살만한거는 2060 5700 2060 슈퍼 5700 XT 정도로 넘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자 메인스트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는 사는 100만원대 컴퓨터를 맞출 때 가장 많이 사는 제품들 뭐 80만원에서 100만원대 일단 얘는 거꾸로 볼게요 위에서부터 보는게 아니라 밑에 보면은 1060이 있는데 이거 사지마요 뭐 아직도 있다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진짜 사면 안돼요 이거 살 때 그냥 닭 RX570입니다 RX570은 전제품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에요 가성비 비용이 1% 성능에 2100원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는 제품으로 1060 3GB보다 살짝 높은 성능 그리고 1060 6GB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쉬다이피 현금가 기준으로 15만원밖에 안해요 이 가격에 배그를 국민옵션을 프레시디 60프레임을 뽑으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다만 아무래도 나온지 좀 구제품이라서 전성비가 좋지는 않고요 그래도 뭐 가격 생각하면 살만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저렴하게 게임을 즐기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RX570 1060 시리즈는 그냥 둘 다 즐기세요 RX580 580도 가성비 특수 3등인데 괜찮지 않나요 얘는 570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성능을 쥐어짜내기 위해서 전기를 때려박은 제품이라 생각하면 돼요 발열 전력소모가 570하고 다르게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전력소모당 성능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나쁘지 않더라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왜 사지 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1650 슈퍼가 가성비 등수 2등이에요 전제품근에서 2등입니다 1650 슈퍼보다 RS580이 다소 성능이 떨어집니다 전기는 훨씬 많이 먹는데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580 590 이런거 쳐다보지 말고요 5500도 쳐다보지 마세요 다 제끼고 RS570 보다가 바로 1650 슈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엄한거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1650 슈퍼가 가격이 꽤나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카드가하고 현금가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요 가성비도 뛰어난 어 중저가형 게임피시작에 딱 좋은 그래픽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590까지 제끼라고 했죠 그 다음은 뭐겠죠 1660이에요 1660은 1660 슈퍼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신 분들 좀 계시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1660이 1660 슈퍼보다 가성비는 좋아요 다만 얘네는 성능 차이가 그래도 한 6% 좀 차이 나니까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 차이도 크게 차이 안 나요 2600원 대 2700원 쯤 됩니다 가성비 차이도 크게 안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1660을 가든지 아니면 1660 슈퍼를 가든지 언절로 가도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그 1660 슈퍼는 가격이 좀 더 내려야 됩니다 달러가 기준으로 봤을 때 1660 슈퍼 가격 더 내려야 돼요 수입사 분들 노력 좀 해주세요 여튼 이 메인스트림 제품에서는 여기 이 네 가지만 살만하고 나머지는 아닌 거 같아요 특히 1660Ti를 이거 아직도 사시는 분도 좀 계시는데 얘 가성비 좀 많이 구려요 3000원대에요 아까 3000원대 가성비 뭐였죠 아 물론 이거 차이 좀 납니다 3700원대긴 했는데 아까 3000원대 가성비 위에 보면은 이런 2060이나 5700 2060 슈퍼 심지어 2070 슈퍼까지 3000원대 가성비였어요 근데 이 1660Ti가 저 상위 제품하고 가성비가 비슷하다는 거는 그냥 가성비가 안 좋다는 겁니다 원래 메인스트림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게 특징인건데 얘는 이제 거기서는 좀 많이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1660Ti는 안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내 한 번 돈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좋은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진짜 돈 조금 더 못해서 치킨 한 두 세마리 먹지 말고 2060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또 요 중간에 RS5600이 끼어있다 요거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읊어드리는데 가성비 등수 보세요 12등인데 12등 이거 왜 사요 왜 이거 내가 아까 가성비 편차가 심하다고 그랬잖아 물론 내가 샀는게 요 위에 있는 제품이면은 가성비가 괜찮을거에요 근데 내가 샀는게 옛날 구바이어스 버전이다 아니면 내가 내게 저렴한거라서 제조사에서 오버클럭을 얼마 안해줬다 그러면 이제 이런 꼴 나는거에요 당연히 가성비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보통 다 내가 사지말라 그러는 저렴한 제품들 고르더라구요 뭐 벤투스 같은거 있잖아요 여튼 5600에 물론 벤투스는 없지만 그런 제품 살까봐 자 일단 얘네들 다 제끼세요 고민하지 말고 제끼세요 자 그럼 메인스트림까지 설명을 드린것 같고 이제 남은건 뭐있다 엔트리버이들 남았습니다 1650 슈퍼가 아닌 놈 그리고 1050ti 우리는 게임을 안하니까 이 정도로 가면 안되나요 하시는 분들 종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안하더라도 고화질 동영상을 보려면 그래픽카드가 필요한건 아시죠 근데 사실 같은 값이면 다 웅침하잖아요 내가 쓰는 요건에 이거는 이걸로만 충분하다 하더라도 가격이 얼마 차이가 없는데 1650 슈퍼가 현금계 기준으로 19만원이에요 근데 1650 노말이 한 17만원 한다고요 2만원 차이 정도 밖에 없어요 2만 5천원 2만원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나라면 그냥 그냥 1650 슈퍼 갑니다 왜 성능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1650을 100%라고 성능력을 잡으면 무려 한 60% 가까이 더 좋은게 1650 슈퍼에요 얘네는 편차 심합니다 50% 60% 가까이 더 좋다고요 그러니까 1650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요 뭐 1050ti 요새 뭐 작업 밖에 안한다 그래도 아시죠 포트샵 같은게 비디오램 6개까지도 쓰기 시작한거 1050ti나 1650 4기가 이거 쓸 바에 어지간해서는 1660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작업만 하신다 하더라도 진짜 진짜 나가는 게임 안하고 영상도 고화질 안 보고 그런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대충 뭐 1650 산다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러진 않겠는데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엔트리 모델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번 가성비 비교표 보여드릴까요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고 성능의 제품은 여전히 2080ti다 4K 게임을 어느정도 즐기려면 2080ti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사실 가성비로 보면 2070 슈퍼가 좋기 때문에 4K 모니터 쓰시는 분들 빼고는 앞으로 나오는 4080을 생각해서 어지간하면 2070 슈퍼 사세요 하이엔드급 살거면 2070 슈퍼 사고 버텼다가 나중에 3,000시즈로 넘어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니 뭐 빅나비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퍼포먼스급은 5700XT의 가성비가 5700이든 5700XT이든 여전히 뛰어나요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드라이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니 2013에서 블랙 스크린은 다 어느정도 해소됐다 얘기하시던데 깜빡임 증상이나 특정 게임 충돌이나 아니면 게임 프레임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이런거는 여전히 있더라구요 여전히 있으니까 아직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만 제발 좀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2060 가성비가 여전히 매우 좋기 때문에 그냥 2060 정도로 타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2060 슈퍼로 돈 조금 더 여유 있으시면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치열한 메인 스트림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RX 570이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전제품 중에서 가성비 1위 그 다음 제품은 1650 슈퍼에요 가성비 순위도 전제품 중에서 2위 그러니까 이 중간입건 자동으로 제끼게 되겠죠 그리고 음 그 다음은 1660 슈퍼입니다 1660 다음에 1660 슈퍼 아시겠죠 1660 슈퍼가 우산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가성비로 한번 보자면 물론 뭐 얘네 성능 차이가 좀 나고 어 이 메인스트림에서 최대한 땡겨 쓰려면 1660 슈퍼가 최선의 선택이긴 하기 때문에 1660 슈퍼가 더 많이 팔리는데요 둘 다 괜찮은 제품이고 돈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570 1650 슈퍼 1660 1660 슈퍼 순으로요 아까 RX 580은 왜 쓰면 안되는지 얘기했어요 정성비 똥망이에요 가성비도 별로 좋은 편이 아니고 5500 XT는 4GB든 8GB든 전부다 가성비 똥망이고요 그리고 5600의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600은 제조사의 설계에 따라서 구 바이오스 신 바이오스가 쌓여서 판매되기도 하고요 메모리 속도도 12 14 G Bps 속도가 막 이렇게 난해수도 나와요 내가 샀는게 성능이 최상위 버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15% 편차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여튼 그래서 일단 5600은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5500과 5600, 5700은 전부다 똑같이 드라이브 문제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트리는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는 애매하다 게이밍을 위해서 사시는건 그냥 비추천드리고 서로 작업을 하더라도 작업 용도에 따라서 비디오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1660 산다든지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건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2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요 요편은 제가 저희 다음 카페 거기에 올려드릴테니까 마음껏 타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은 CPU 가성비 비교표로 여러분 만나뵐게요 여러분 보시면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지금 새벽 4시입니다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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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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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